아아아아 왜케 약해 연습을 못하겠는데? 근데 뭐 다들 그 마인드이긴 해요 다들 어차피 지금 해봤자 의미없다 마인드 어제 다들 싫어가가지고 일단 15부화장으로 한 상태에서 바퀴 운영으로 해볼까 오랜만에 저저전의 분수 토 나올지도 저저전의 분수를 한번 써볼까? 이걸 이길 수 있을까? 개불리한거 같은데 근데 바퀴 약하긴 해요 애초에 땅굴 자체가 아니 궁극 자체가 여기 개맞네 책 좀 계약한거 봐 진짜 약하네 식충 진짜 약하네 식충 아니 땅굴을 Racic 너무 좋다고 근데 투입할 수 없을 땅굴이 이곳은 여기는 Cuid 엉맞うん Mut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왜 이렇게 약해. 내가 하는 식수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고. 왜 이렇게 약하냐고. 오오. 오오. 설마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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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